안현모, 라이머 결혼 소식에 파통영 최후 걱정하는 누리꾼들 방송인 안현모가 브랜뉴 뮤직 대표 라이머와 결혼하는 소감을 전했다. 안현모는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세상에 없을 줄 알았던 감히 꿈꾸게조차 양심에 찔렸던 꿈의 글이던 반쪽 그럼에도 거친 삶으로 나를 초대해 미안하다 말하는 남자 기꺼이 그와 한배에 오르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. 이와 함께 웨딩 화보도 공개했다. 두 사람은 화려한 의상을 맞춰 입고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다. 한편 안현모와 라이머의 결혼식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안현모씨가 출연했던 팟캐스트 방송 정영진 최욱의 불금쇼에 최욱씨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. 두 사람이 프로그램에서 마치 연인으로 발전할 것 같은 묘한 기류를 보였기 때문이다. 최욱은 루저들의 대통령 루통령을 거쳐 팟캐스트를 병정한 팟통령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. 최욱의 불금쇼가histoire